방송 17시간 특별생방송 생생내는 김에 하나만 더 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국 대선이니까 미국 정치 전문가 김준 박사님 여기저기서 많이 보실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죠? 못 보십니다. 단 한 군데도 안 나가신답니다. 오로지 3프로TV 신과 함께만 나오셨고 이후로 어떠한 방송 스케줄도 없으십니다. 한강 가운데 오셨네? 한가라니요. 계획된 한가. 엄청 지금 연락이 많이 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가시고 오로지 3프로TV 신과 함께만 나오신다는 말씀 여러분께 한번 생색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7시 반부터 지금 11시니까요. 한 4시간 반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17시간 계속 같이 하면 내일부터 방송 못하니까 저는 한 2, 3시간 휴식 모드로 물론 휴식은 아닙니다. 옆에서 계속 자료 만들어서 우리 정프로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용도 좀 하고 오고요. 앞으로 한 2, 3시간 정도는 정프로가 진행을 해 주시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좀 쉬시다 오십시오. 이제부터 방송은 재미있어집니다. 지금부터 채팅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찐 정패너. 이제부터 아마 여러분 방송에서 돈 냄새가 풀풀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지금 오전장 살펴주실 김현겸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주로 저녁에 좀 뵀었죠? 네. 마감방송을 했죠. 네. 저녁에 많이 좀 뵀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11시. 저희 이제 처음으로 17시간 특별 생방송을 하는 겁니다. 경제방송 완전히 공중파처럼 하시는 건가요? 공중파도 뭐 어려워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덕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대선 관련된 영향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변동성이 지금 현재까지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코스피가 아침에 0.77% 코스닥은 0.93% 상승으로 출발했잖아요. 10시 무렵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섰다가 지금은 다시 또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아쉬운 게 외국인들이 지금 거의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기관들이 그것을 좀 받쳐주는 모습이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지금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지금 투표 결과가 주별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변동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최근 가장 최신 소식에서는 플로리다는 트럼프가 이제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가 지금 접전이 돼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리한 건 사실이고 거기에 있어서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또 최근에 반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일으키고 있는 상황으로 예상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대규모 부양을 하면 금리가 이제 미국 중장기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금융주 강세가 이어졌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강했다가 좀 차이 시련이 일부 나오는 모습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에 세게 시작을 했고 또 장중에 지금 녹십자 어제 좋은 실적 나오면서 녹십자가 20% 넘게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녹십자? 네. 녹십자. 왜요? 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 하나 때문에 20% 넘게 갔다고요? 독감 백신 때문에. 아 뭐 있는데 또 이거. 네. 녹십자 뭐 갖고 계십니까? 녹십자 셀? 랩셀? 아니요. 없어. 없어요. 없는데. 실적 좋다고 20%씩 올라가나? 네. 생각보다 많이 좋았나 봐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분위기가 좀 분위기 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SK케미칼 역시 오늘 또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알테오젠도 역시 오늘 강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섹터가 자동차예요. 네. 현대기아차, 현대오비스, 현대위아. 어떻게 보면 상장주식 중에 대표주식들인데요. 지금 10월 자동차 판매량이 나왔는데 이게 잘 나온 거죠. 한마디로. 네.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자동차 업종이 시장이 마이너스 잠시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빨간불을 냈었고요. 현재는 그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고 현대차 1.47%, 기아차는 3.33%. 최근에 실적은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훨씬 좋거든요. 기아차 좋죠. 네. 작년 대비해서 이제 굉장히 기아차는 선방을 하고 있고 글로벌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카니발이 또 굉장한 인기를 또 얻고 있고. 난립니다. 카니발.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계속 더 강한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도 역시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NC소프트, 게임주의 대표주자잖아요. 오늘 5%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게임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NC 말고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아요? 넷마블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넷마블도 오늘 1.23%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대표적인 두 종목이 아무래도 제일 큰 종목이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좀 빨간불을 좀 켜고 있고요. 네이버랑 이제 카카오가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상승폭은 좀 줄였어요. 근데 역시 오늘 빨간불을 좀 내고 있는 네이버 오늘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2.2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가총의 상위주들은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LG생활관광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은 다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신한지주 소폭 마이너스 한국전력 삼성생명 등이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 SK바이오팜 도 오늘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대표 종목들이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계속 확산 추세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표주들이 좀 살아나면 오늘은 코스닥 대표주 중에 하나인데 알테오전도 오늘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셀리버리도 오늘 이제 다시 20만 원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스닥의 시총 큰 바이오 종목 그리고 코스피의 시총 큰 바이오 제약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나타낸다는 점 이 부분도 역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코로나19가 영향을 좀 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북방구 위주로 겨울로 이제 진입하면서 이제 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봉쇄령들이 유럽이나 이제 미국도 주별로 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봉쇄를 하면 더 이상 추가적인 악화는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악재 해소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주시장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백신은 이제 3상 거의 이제 마치는 회사들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예를 들어 백신 3상을 마친다고 할 때쯤이면 우리는 CMO 회사들이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미 지금 SK케미칼 오늘 최근에 다시 강세가 나타나고 오늘도 좀 강하고 있고 다 갔어요? 네. 최근에 이제 바이넥스도 크게 상승했었잖아요. 그게 다 이제 CMO 말씀하신 위탁 생산 관련된 회사들도 당연히 같이 봐야죠. 네. 게스트분 목소리 톤이 약간 좀 크게 잡혀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아까 그 김지은 박사님이 목소리 좀 작은 편이라 저희가 좀 올려놨던 것 같은데 잘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러면 우리 시장은 바이든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최근에는 좀 그랬죠.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물론 그전에도 더 크게 상승을 해서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제 필두로 수소차 수소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탄소매출권 관련된 종목들도 강한 시세를 나타냈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솔홈데코가 거의 신고가 부분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탄소매출권 중에 이제 가장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솔홈데코요? 네. 한솔홈데코. 홈데코면 뭐 인테리어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탄소매출권이랑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산업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건창호. 네. 이건산업이 이제 여기 동남아에서 조림업을 하고 있잖아요. 조림업을 하면서 이제 탄소매출권. 그걸 획득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나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이 탄소매출권하고 이제 연관이 좀 있죠. 아. 그래서 그게 환경 관련된 또 수혜를 받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탄소매출권 관련주로 이제 최근에 뒤늦게 이제 상승 트렌드를 탄 이 부분들도 오늘도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주로 이제 큰 종목은 당연히 우리가 아까도 언급이 잠깐 됐지만 한화솔루션이 아무래도 대한광도에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효성첨단소재라는 회사가 이제 탄소섬유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회사인데 한화솔루션도 탄소섬유시장에 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수소 쪽에도 연관이 지금 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화솔루션은 이제 모멘텀이 좀 많죠. 그래서 바이든이 됐을 때 이제 경기 부양을 3조 달러를 할 거고 그 3조 달러에서 2조 달러를 이제 이런 신재생이나 인프라 쪽에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 1조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수혜를 더 많이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쪽이 좋은 건데요. 뭐 1장 1단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바이든은 사실 이제 법인세나 이런 세금을 또 올리려고 하잖아요. 뭐 그러면 가장 피해를 받는 또 섹터가 이제 아무래도 팡 주식이라고 하는 이런 뭐 아마존이나 애플 이런 돈 많이 버는 글로벌에 돈 많이 버는 이런 IT 주식들이 영향을 크게 또 받으면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전체적인 지수에서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물음표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변하는 거죠. 너무 이제 팡에 집중되었던 것이 이제 신재생 쪽으로 일부 이제 비중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오늘 바이든이 될지 그 부분이 일단 중요하겠죠. 자 지금 현재 시각으로 선거인단 얼마나 확보했는지 중간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119명 그리고 트럼프가 92명. 119대 92로 바이든이 좀 앞서고 있고요. 플로리다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일찍부터 시작을 해갖고 꽤 진행이 됐었는데 아직도 확정을 못 짓는 거 보니까 정말 그 격차가 매우 박빙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9개의 선거인단이 달려있는 플로리다. 그리고 텍사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바이든이 50.2 그리고 트럼프가 48.5 바이든이 지금 현재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표들이 더 나올 거라는 예측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조 바이든이 약간 앞서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대 92로 선거인단 아직은 바이든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현경 과장님 바이든이 당선되면 아무래도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 할 것이고 그리고 동맹우선주의도 복원할 것이고 등등등의 변화들이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 이쪽은 수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혹시 어떤 업종들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업종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것은 금리 상승 때문에 미국의 10년물과 30년물에 국채금리가 최근에 올라오면서 여기에 은행주들이 연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것도 국채금리 상승과 연관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지금 보시면 미국 30년 국채금리가 1.75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10년은 0.942%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오늘 하루 상간에 7%가량 상승했거든요. 7%? 7%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행주들의 강세의 원인이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럼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경기 부양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국채를 발행, 국채 물량이 많이 나오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더 비싸져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매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국채금리가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은행주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또 연말에 배당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은행주들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약 5에서 7% 정도 되거든요. 지금 기준에서. 물론 작년 배당 기준입니다. 물론 올해 배당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3분기까지 실적 나온 거 봤을 때는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은행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 배당률로 약 5에서 7%가 지금 다 나오고 있고 거기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점진적인 국채금리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은행주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IT는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죠. IT는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 지금 워낙에 업종을 다 파괴하면서 지금 다 장악을 한 거잖아요. 빅테크들이. 네. 점점 영역 파괴를 하면서 다 시장을 잠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민주당 쪽이 좀 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독점이나 독과점 이런 문제도 있고 유럽 쪽에 구글세라고 하면서 부과되는 것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망을 이용하면서 우리 지금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이 민주당이 되면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규제를 받고 혹은 여러 가지 압박이나 세금 이런 것들에 걸리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 IT, 예를 들면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우리의 인터넷 기업들은 오히려 플러스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마이너스 되면 우리의 IT 기업들이, 우리의 플랫폼 기업들이 더 잘 퍼져나? 제가 말하는 플랫폼은 네이버, 카카오를 말씀하시는 거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이런 데들이 예를 들어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이래야 서버 디렘이 더 많이 나갈 거고 그런 부분들에게 이익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투자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이 되는 경우에 그런 IT 기업들이 좀 힘들 수는 있다. 트럼프가 되면 혹시 조금 더 괜찮을 업종들은 뭐 있습니까? 트럼프가 되면 지금하고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조를 이어가는 거니까 중국 때리기 더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더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더 심화할 거고 법인세별로 안 올릴 거고 네, 세금도 더 인상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만 일단 잘 먹고 잘 살자를 먼저 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장들을 미국에다가 많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화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미국에다 공장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런 공장들이 짓는 데 뚝딱하고 짓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관점에서 트럼프가 됐을 때 오히려 그 수혜를 이제 계속 오히려 이 공장을 짓고 나서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지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 광관 회사예요. 아시죠. 매트리스. 네, 침대 매트리스. 이 회사가 이제 아마존에서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글로벌로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검색 침대 매트리스 검색하시면 지누스가 바로 뜨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매트리스, 렌탈 매트리스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커가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그런 것들이 정착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성공한 기업인데 지누스가 최근에 최근까지 주가가 못 갔던 게 공장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이제 동남아 쪽에 부과를 한다고 해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못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만 굉장히 소폭으로 이제 책정이 되고 거의 뭐 해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악재가 해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게 더 낫겠죠. 물론 비용 관련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지누스가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면 더욱 더 이제 잘나갈 수 있겠죠. 지누스가 미국에도 공장 지어요? 네. 그래요? 이제 잘나가시네. 네. 하여튼 뭐 그런 등등의 수혜 혹은 뭐 어느 정도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업종들이 이제 있다. 5G는 양쪽 다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5G의 가장 큰 리스크는 코로나19죠. 아. 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으면 더 게임을 많이 하거나 웹툰을 많이 보거나 뭔가 이제 그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뭔가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로 이제 설비를 깔기에는 이동이 이제 아무래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트럼프가 되던 바이던이 되던 5G 인프라 확대는 불가피하고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지금 아이폰이 새로 아이폰 12가 새로 나왔는데 5G 모델. 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애플 대표가 지금 굉장히 잘나가고 있다. 초반 지금 스쿼드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애플폰이 잘 팔리는데 이 애플폰 4가지의 모델이 다 5G 모델이에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가입 안 하고 이제 LTE를 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5G 폰이니까 5G 요금제를 통신사에서도 많이 홍보할 거고 많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동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인프라가 덜 깔려가지고 잘 안 되고 이러면 고객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폰은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렇게 좀 사는 나라들에서 주로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나라 중심으로 인프라 확대가 이제 필수적인 거고 빠르게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5G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섹터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혹시 그 주식 이제 뭐 다니신 분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으실 테니까 지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주식창을 더 많이 봅니까? 아니면 미국 대통령 이거 지금 현재 상황 이걸 더 많이 봅니까? 같이 뛰어놔야죠. 아 같이 그냥 뛰어놓고 누가 될지 계속 오기도 보시는군요. 네. 텔레그램에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서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시려고 많이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계속해서 지금.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막아야 됩니다. 그냥 자리에서 도시락을 드실 수 있든지 아니면 뭐 시켜 먹으실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고 명료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할 얘기들을 좀 많이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마이너스 건 떨어지면 오늘은 주식을 좀 그래도 매수 좀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날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어제부터 오늘 뭘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마이너스 돌입할 때 매수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시켜 드셔야죠. 장을 떠나면 안 되죠. 지금은 뭘 살지 잘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있어서 이제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가 되냐도 계속 검색을 하시면서 또 경합주 지금 이제 경합주라고 하는 데서 사실 전부 다 트럼프가 이겨야 이제 겨우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예측들이 좀 있죠. 그 경합주에서 이제 한두 곳만 삐끗하면 바이든으로 이제 대세가 좀 기울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지금 며칠 전에도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또 언급을 하셨잖아요. 현대기아차를 방문하고 나서 이제 수소차 관련된 이슈들 뭔가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쪽으로 그린유질 관련돼서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만약에 고르기 힘드신 분들은 ETF도 괜찮거든요. 최근에 이제 타이거에서 이제 그린유질 관련된 ETF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ETF에 관심을 좀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BBIG 아시죠? 그 삑살이 났잖아요. BBIG. B. B. 네. 바이오. 바이오. B. B. 배터리. 배터리. 인터넷. 힘이 없어요. 그리고 G는 게임이죠. 게임이죠. 네. 그 네 가지 섹터의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관련된 ETF니까요. 네. 그 ETF를 중심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 혹시 바이든 되면 뭐 인프라 투자 많이 한다면서요. 네. 철강 산업주 이거 괜찮습니까? 철강주가 최근에 포스코 보시죠. 포스코? 네. 주가 보셨나요? 포스코 주가 올랐죠. 최근에 지금 상승을 하면서 지금 22만 500원 하고 있거든요. 20만 원 밑에 있을 때는 거의 이제 박앤세일이긴 했는데 상승하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싸도. 배당을 만 원 주는데 20만 원이면 만 원 주면 5%잖아요. 배당도 되게 많이 주는 주식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모달랐던 거는 모멘텀이 없어서 못 올랐는데 그 모멘텀을 최근에 중국이 중국 PMI 지수도 굉장히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 돼서 인프라 투자 확대 시 철강 관련된 그런 기초 소재 종목들이 움직이면 당연히 포스코는 글로벌 유수의 철강 회사잖아요.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관들은 벌써 한 달, 거의 한 달 이상 계속 사고 있어요. 기관들이 이렇게 최근에 사는 종목이 잘 없잖아요. 그런 거 한번 눈여겨 살펴봐야 되는 거죠? 네. 포스코는 최근에 기관들이 거의 제일 많이 담은 대형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도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포스코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가 움직이면 어쨌든 철강주가 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거에서 한번 잘 찾아보시는 것도. 김프로님은 김밥 드시는 건 좋은데요. 좀 밝은 표정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쌍한 표정. 너무한다. 김밥을 못해. 김밥이 뭐 있어야 돼요? 네? 김밥에다 국물 줘야지. 김밥만 줘서 지금. 아니. 국물 없다고 지금 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너무 그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드시니까. 우리가 무슨 큰형님 엄청 홀대하는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항상 참치김밥 이런 거는 다 우리 큰형님 드리고요. 저는 기본 야채김밥 먹고 그렇습니다. 맛있습니다. 밖에 나가야 맛있는 거 별로 없어요. 막 나가야 되니까. 계속 이제 김밥이나 뭐. 네. 계세요. 그냥 좀 있잖아. 김형경 과장님은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요. 우리 김형경 과장님. 일단은 바이든과 트럼프 당선 시 어느 쪽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는 알려주셨는데 그게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때는 이게 좋다. 트럼프 때는 이게 좋다 이건데 그러면 트럼프 될 것 같으면 바로 그냥 달려갑니까? 아니면 그래도 대선이라는 과정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노이즈가 좀 있을 때 좀 지나가고 예를 들어 한 1월이나 2월쯤에 그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이니까 그걸 좀 이용해서 괜찮은 가격에 들어가기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제 정영지 님은 지금 어떤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요? 저는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다 물려. 저는. 네? 저는. 저는. 풀. 언제부터 풀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항상 저희 모든 자금은 항상. 김형경 과장님 모시죠. 좀 이따 오십니다. 박병창 부장님 모시죠. 그다음에 또 이다솔 자장님. 박재영 자장님.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일은 이래서 이게 좋습니다. 오. 삽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병아 위원호 씨죠. 또 누구. 아 이게 좋던데요. 김홍식 형아 오셔서 5G.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20개를 샀어요. 남은 돈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포트를 조정하셔야죠.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지금 상황은 저는 사고 싶지만 살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다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다 비슷한 상황이 안 되죠. 다 지금 내가 현금이 있으면 당연히 지금 사지. 이미 다 이제 좀 손실을 보셔서 갖고 계시는 분도 있고 수익이 나셔서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비중 조절. 비중 조절. 업종별로 비중 조절.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언제 하냐. 이렇게 혼란할 때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장이 될 때 어떤 게 주도로 갈지. 그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해서 그쪽의 비중을 넓혀야 되잖아요. 어차피 다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이 빠지면 어차피 웬만한 종목들은 다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는데 어떻게 바꾸냐라고 하시는데 그 바꿀 만한 종목도 다 이미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고점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이때 안 바꾸시면 오히려 이제 장이 될 때는 더 차별화돼서 이제 지금이야 떨어지니까 다 떨어졌지만 올라갈 때는 다 올라가지 않잖아요. 올라갈 친구들이 잘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바이든이 되면 신재생에너지가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쪽 비중을 더 늙히셔야 되겠죠. 지금도 나 갖고 있다. 뭘 다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비중을 예를 들어 늙히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가만히 그냥 넋놓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방송을 열심히 보시고 무슨 종목 얘기를 많이 하는지 잘 귀 기울이시면 거기에서 그래도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한 지지난주쯤에 종목 조절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팔고 이렇게 좀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존 리 대표님이 오셔서 주식을 왜 팔아요. 주식은 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탓이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합리화 아닌가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게 그렇다는 건데 지금 같은 혼란스러운 장이 바로 나의 지금 약간 좀 복잡한 이런 계좌를 좀 더 잘 정리해갖고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조정의 기회다. 그렇죠. 그런데 보통 지금 이렇게 물려 있을 때 보면 종목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종목을 좀 슬림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10개다. 그러면 5개로 줄이는. 그런데 줄이되 되는 놈으로 줄여야 되겠죠. 당연히 안 될 것 같은 놈을 없애고 되는 놈으로 더 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조정을 받으면 일단은 그 유망 섹터의 대표주를 하시는 게 맞아요. 유망 섹터의 대표주. 그러니까 대장주라고 하죠. 대장주. 그 대장주들을 먼저. 그 대장주가 가야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떨거지들도 갈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참모총장이에요. 제 밑에 대장이 몇 명이냐면 5G 대장. 각 분야 대장들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장주들이 좋다 이거죠. 그렇죠. 대장주가 물론 바뀔 수도 있죠. 대장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대장주가 가장 먼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같은 흔들리기 쉬운 이런 초보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반복 학습을 해야 귀에 더 잘 들어오고 뇌에 각인이 되니까 우리 김현경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몰라서 물어봤다기보다는 다시 한 번 확인받고 싶고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여쭤봤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과장님 오늘 미 대선 관련해서 혹시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나 저희에게도 좋습니다만. 그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 힐러리가 거의 될 것 같이 했다가 트럼프가 역전에 됐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장도 좀 혼란스러웠고. 그때도 일주일 전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스닥 보시면 지난주 월요일날이 바닥이었어요. 그럼 이제 일주일 조금 넘었죠. 그런데 다시 그 바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안정을 찾고 올라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안정을 찾고 올라갈 거에 이제 한 표인데 그 한 표의 이유에 또 하나는 이제 10억이 다행히 유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매도할 만한 물량보다는 그러니까 기관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선제적으로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코스닥 종목들을. 그럼 기관들은 그 매도였던 걸 다시 사야 돼요. 그런데 이제 10억이 3억이 될까 봐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대형 이벤트 또 내일 새벽에 FOMC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런 이벤트들이 끝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미국도 해결이 됐고 우리 10억도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장 빠질 때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우리 10억. 내부적으로는 10억. 외부적으로는 대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해소가 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사야 되냐를 고민해야 될 때지 주식을 지금 불안해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혹시라도 집안에 집사람 비상금이 있는지 한번 다시 뒤져보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제가 긁어모아서. 대장주를 더 사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밥 먹는 거 불쌍하다고만 하지. 햄버거 하나 보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김밥 하나 남았어요? 김밥 하나 남았어요? 아유, 뭘 이렇게 김밥을 많이 드세요? 김밥이 이게... 아니, 옛날에 콩 한쪽도 나눠 먹으란 말이 있는데 어떻게 김밥을 혼잘 다 드세요? 됐습니다. 됐어요. 더 이상 방송 못합니다, 저는. 김밥을 어떻게 다 드세요? 옆에서 냄새라도 안 나면 모릅니다, 여러분. 보면서 웃는 여러분이 더 실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하십니까? 여기도 3번 출국으로 오셔서 지금 햄버거 하나라도 갖다 주셔야... 아닙니다. 이런 말 해봐요. 뭐 하겠습니까? 오늘은 저... 맛있어. 미국 대선 관련해서 저희가 17시간 특별 생방송하는 날이고요. 오늘 대낮에 이렇게 또 힘드신 시간에 와주셔서 지금 장 상황 짚어주시고 또 우리의 투자, 어떤 전략 같은 것도 함께 짜주신 우리 김현겸 과장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내리게 물어봐 찾아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아 transfers.